가짐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 C 거점을 점령했군 와우 C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C 거점을 빼앗겼다 자네가 유리해 아이고 오오옹 아니 그 많은 인간들 중에 왜 나를 때리니 쟤 저쪽이 기선을 잡았어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뒤에서 피치 올라갔다니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뭐하는데 그 안파라 아파라 아파라 테라 아파라 예 아파라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오케이 나이스. 우와 콜러니 소리 봐라. 졸라 무서워. 아 뭐야 왜 뒤에 있니. 간다. 스파크 드롤이 갑니다. 애들이 없니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. 하하하하. 아니 내가 먹을래 일단. 하하하하. 야이!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 개사기는 몸에 맞는 걸 해야 돼요 탈폭 개사기! 했는데 개사기가 아니야 내 몸에 안 맞아 ک 같이 죽긴 했네 못할 거야. 싸울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군. 맘에 들어. 나이스! 전기지팡이 스나 세 방으로 조졌다. 이 아이씨 놀래라 인마. 언제 떨어오고 있었어? 미친놈. 뭘 죽은 거지? 한 발이 모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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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왜 위치가 안 찍히냐? 버그 걸렸나? 앉아서 대가리 까는 거 터졌는데 트루사이트가 안 보여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앞으로 3분. 아우 까비. 아까 그럴 때는 2번으로 연사를 설계는 건 아니겠구나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힘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. 뭘 좋은 거지? 오이씨! 콜론에! 오이씨! 잘한다. 훌륭한 승리를 거뒀군. 훌륭한 승리를 거뒀군. 음. 재밌군. 재밌군. 음. 거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했군. 아주 잘했어. 대로가.